주희가 우리 다음 여행 목적지는 카나다야. 오늘 얘기 나누는 거 보니까 말이죠. 오늘의 결론이 이런 것 같아요. 자식이 행복해야 부모가 행복하다. 이런 결론에 도달하네요. 지금까지 공감 토크였습니다. 몸도 텐텐 마음도 텐텐 부모 빵. 자 그렇습니다. 운동도 하면서 승부의 세계를 배우는 부모 빵 운동회. 오늘의 도전 종목은 1대1 중단입니다.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. 양쪽에 딱 서로 서가지고요. 시작하면 뒤어가가지고 저 떡. 참살떡. 저걸 입에 딱 먼저 무는 선수가 이기는 겁니다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옐로우 카드 두 번 나오면 회장님 회장님 회장님.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성격 안 좋은 심판이니까. MC가 퇴정할 수도 있습니까? 그런 건 없어. 자 하나. 엄마 하나. 첫 번째 경기는 누굽니까? 자 염원율대 2미드로. 자 그 앞에 서고요. 자 시작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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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알겠습니다. 오늘 각은 어떻습니까? 다들 정은이가 이긴다고 하고 있지만. 억울이야 언니. 억울이야 언니. 아 억울이야. 생각도 안 나는데. 우신자는 얘기하는가요? 정은이. 누가 이길지 모르니까 우리 정정당당하게 하자. 나 오늘 고기 좀 먹었으니까 힘 좀 쓰자. 제가 좀 이기게 하자. 그래. 양 선수 앉아주시고요. 앉아줘. 무릎 꿇고. 자 아 아 자.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. 이쪽으로. 자. 이거 봐봐. 자 준비. 사실 이게 힘일 것 같지만 기술이 중요합니다. 기술. 자 됐습니까? 자 됐습니다. 갑니다. 자. 둘이에요! 맞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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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찰살 까두자. 엄마가 베이컨을 구워줘서 그래. 진짜 고기를 먹였어요. 엄마가 베이컨을 구워줘서 그래. 그치. 자 이렇게 해서. 민영훈의 승리. 자 이번엔 절친한 친구지만 승부 앞에서 냉정한 두 어린이입니다. 김성훈 대 이마홍. 10만 원이 뭐야? 그동안 네가 이겼으니까 오늘은 내가 꼭 이길 테니까 꼭. 그동안 졌어요? 네. 아. 끝. 어. 고. 그렇지. 아 됐다. 잘했다. 와.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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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셨습니다. 자. 갑니다. 모르마. 잘한다. 제 Shao. 와. 개선을 안 Aggression Health. 그렇게 해줄 수 있어. 네. 오케이. 1, 2, 3, 2. 3, 2, 2. 1, 2, 3. 2, 3 이야. 잘해주세요. 가만 가만. 와 대협정국이다 대협정국. 아이 그래도 싸린.